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김치영 선수 오늘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5연승 거뒀어요. 이번 지지옥 선배를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오늘 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 지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남은 팀원들 믿으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네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올해 또 남아있는 대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5천원배 중결승 올라 있는데 중국 선수랑 중결승에서 두는데 일단은 결승에 꼭 가고 싶고요. 그 외에 다른 대회들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끝으로 이번 지지옥 선배 통해서 김치영 선수 팬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. 우리 바득 팬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대국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옥 선배에서 내려가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번 대회 정말 좋은 모습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조한수 선수 이번이 첫 번째 출전이에요. 오늘 대국한 소감 궁금합니다. 먼저 김치영 선수가 워낙 5연승을 하고 있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도 사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을 만큼 너무 잘 둬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. 초반에는 제가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실수를 하면서 흑한테 기회를 줬던 것 같고요. 근데 그 뒤에 흑도 조금 실수가 있어서 그 뒤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 사실 마지막 주자이고 또 막내잖아요. 형들이 좀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우리 대국하면서 부담은 좀 없었을까요? 특별히 없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영 선수 포함해서 오유진 최정선수가 다 저보다는 강한 것 같아가지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카톡방에서도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1승 거뒀거든요. 이제 남아있는 판은 두 판입니다. 어떠한 각오로 임할 건지 듣고 싶어요?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숙녀팀에서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겠습니다. 네. 편안한 마음을 둔다면 성적도 아마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조언 되고 감사드리고요. 두 분 인터뷰도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